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1일 도저히 원내에서 방법이 없다고 할 때는 예전처럼 광장에 많은 사람 모아서 일방적인 연설하는 방식보다 SNS라든지 지역별로 전국 순회라든지 여러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하 위의 민주주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란 입장은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금 전국이 보급 피해가 있고 코로나에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있고 여름휴가철을 감안할 뿐 아니라 장외투쟁이란 게 엄청난 비용이 동원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쉽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저희 당이 아닌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발 던지기까지 하고 있는 이런 국민들 저항이 저희들은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여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데 대해 클리버스터나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등으로 맞서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안건조정위원회는 넘기면 원래는 90일간 가도록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안건조정회의의 6인 중 여당 3명, 야당 3명을 자기들이 임의로 고른다. 야당 3명 중에 자기들을 찬성할 사람을 나오면 이게 4명이 되는 것이고 3분의 2면 안건조정회의가 하루 만에 결정나버려 지연효과가 하루 정도밖에 없다고 봤다고 설명한데 이어 반대하는 소수에게 보장된 게 피리버스터인데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 피리버스터 막는 것 봤지 않나? 그게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약설했습니다. 한편 그는 자신이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비밀합의서 문건을 둘러싼 진실공방과 관련해선 저는 진본의 사본이라고 확신한다.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2000년 4월 8일에 문건 작성 일자로 돼 있는데 2000년 3월 11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북경에서 협상 책임자들이 만나 우리가 먼저 20억 내지 30억불에 SOC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우리가 먼저 제안했는데 5억불 현금으로도 받은 북측이 이 30억불을 받지 않았겠나? 그래서 저는 이건 틀림없다고 본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